안녕하세요. 김나무입니다. 오늘 제가 세금화점에 털어놨어요. 뭐 이것저것 샀는데 하나하나 세금시켜 드리고 먹어볼게요. 일단 이거 로스티드 블랙 에그 마이메 뭔지 모르겠어. 흰게 보여서 샀어요. 그리고 와사비 김화자 아르푸푸게 오레오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맛 익스트림 사워킹비 종류별로 하나씩 샀어요. 로스티드 블랙 에그 마이메 그냥 먹어볼게요. 그리고 스레디 맛 스레디 맛이에요. 그리스도 마이메 으아악 대박 냄새가 대박 냄새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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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대박 냄새가 이거 대박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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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가루에다 물 부어가지고 아이스크림나 혼자 먹으신대요 이거를 떠서 아이스크림 폰 위에 이렇게 올려먹으래 안뜯었는데 블루베리 아이스크림나 보레오 한번 먹어볼게요 로ん 연맛 JOI 아마랑 크림 맛 pros 로 Chernys 아 와아 나 못먹겠네 아우 신겨내 차질이야 아우 음 뭐 아우 음 뭐